데뷔 4년차 B.A.P 멤버들 기승 미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서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네 조홍씨 이쪽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? 네 화면상 맨 끝 멤버부터 옆 멤버의 생일과 혈액형 말해보기 라이! 이거를 누가 하는거야? 저쪽부터 할까요? 다죠 그러면 이쪽부터 방금 읽으셨잖아요 네 대형부터 조홍씨 방금 읽으셨잖아요 이해하셨죠? 네 여기서 대형씨부터 용국이형까지 옆사람의 생일과 혈액형을 말해봐달라고 이만씨께서 왼쪽으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그럼 제가 영재씨의 혈액형을 맞추면 되는거죠 네 생일과 혈액형이요 뭐였지? 1월 생일은 1월 23일 탈락? 탈락이요? 누구야 방금 나한테 1월 23일이라고 알았어요 죄송해요 혈액형은요? 혈액형은요? 혈액형은? 혈액형은 너무 쉽죠 혈액형은 아니잖아요 웃기지말고 오형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건 좀 심했다 이건 좀 심했네요 자 넘어갑시다 젤롤 군의 AB형인거 알아요 하지만 재미를 위해서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? 네 제 혈액형은 뭐에요? 젤롤 군의 혈액형은 오형이요 오형? 네 아닌데 젤롤씨 백망치만한테 때릴래요? 생일 생일 6월 6월은 난데요? 진심이에요 형 아니 제가 제 멤버들 생일을 다 몰라요 그건 저도 그런데 젤롤씨 10월달 10월달 여기까지만 압니다 몇일? 10 10 5일 오우 오우 연속으로 고마워요 저봅씨 옆에서 자 이제 진짜 조용히 하고 싶다 형은 B형 맞습니다 생일 근접하죠 영재씨랑 얼마전이었어요 아맞아요 생일 3월 2월이요 놔둬러 가겠습니다 틀리면 땡 힘찬이형이랑 형은 오형이고 생일은 4월 19일입니다 흰찬이형거 아는데 4.19 혁명! 죄송합니다. 황용국근의 생일은 3월 31일이고 페레커 형은 O형입니다. 맞나요? 맞잖아. 용국이 형이 대현 씨 6월 28일 B형 6월 28일 맞는데 A형이죠. 조심하네요.